경북 국회의원 13명의 재산이 모두 증가했고 1년 동안 평균 3억 882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경북 의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김희국 의원은 36억 2천여만 원으로 서울 아파트값과 주식 차익 증가로 지난해보다 1억 4천만 원 늘었고 박형수 의원은 25억 6천여만 원으로 2억 6천만 원이 늘었습니다. 김영동 의원의 재산은 서울 종로에 땅 매입, 고향 아파트 가격과 예금 증가 등으로 지난해보다 1억 8천만 원의 재산이 증가한 17억 4천여만 원입니다. 임의자 의원의 재산은 10억 9천여만 원으로 역시 1년 만에 2억 6천만 원이 늘었습니다.